들으면서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노래도 좋지만 이번에 퍼포먼스가 또 좋습니다 이번에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Eat This 하는 부분에 저희가 양꼬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동작인데 이렇게 입 앞에 Eat This 양꼬치 뜯는 다음에 양꼬치 뜯는 다음에 총을 장전하고 세 발, 두 발, 세 발 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멋있더라구요 셔누 형이 저희가 또 군복무 중이에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셔누 형의 또 짤 중에 양꼬치짤이 되게 유명해요 아 알아요! 보셨어요? 끝나고 뭐 먹을 거냐? 맞아요 맞아요 양꼬치 셔누아 뭐 끝나고 뭐 먹었으면 좋겠어? 그랬더니 말로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계속 듣는 거기서 느낌을 착안해가지고 아 진짜요? 같이 있는 것처럼 해보자 너무 좋다 네 또 Eat This이기도 하고 가사가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멤버분들이 그럼 만든 안무인 거예요? 저희는 안무가 선생님과 같이 좋아하니까 아 너무 좋네요 잊지 못하는 짤이죠 좋습니다 네 잊지 못하는 짤 잊지 못하는 짤